대표님은 집중해서 일할 때 금방 몰입 4단계 올라가시나요? 그쵸 몰입은 잘 제가 원하면 몰입을 끌어올리는 것은 수월하죠 왜냐하면 참나를 각성하고 있으니까 저는 참나를 은근히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몰입 4단계까지 가는 게요 몰입 체계에 나오는 게 슈퍼의식이죠 몰입 4단계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몰입 1, 2, 3, 4 몰입 4단계까지 가면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? 슈퍼의식 각성 집중이 잘 안 되다가 집중이 좀 더 많이 되다가 집중이 이만큼 되다가 집중이 이만큼 되다가 집중은 이제 자신 있는데 더 잘 되는데 집중은 안 끊기는데 신바람이 안 나다가 플러스 슈퍼의식 각성 신바람까지 겸해지면 4단계죠 몰입 잘 되기에는 3단계면 이미 되는데 슈퍼의식이 각성이 안 돼서 3단계입니다 신바람이 나요 이때 뭔 일이 일어나죠? 시공이 초월되고 아예 나는 현존한다 느낌이 강력해집니다 이게 참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몰입 4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슈퍼의식을 늘 슈퍼의식을 늘 알아차린 알아차리 슈퍼의식을 늘 알아차린 경지에 들어가면 평상시에도 몰입 4단계는 아니에요 슈퍼의식을 알아차리는 거지 은근히 슈퍼의식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그 이건 다른 대상에 대한 몰입이죠 슈퍼의식 몰입은 어떨까요? 슈퍼의식에 대한 몰입 이게 몰입책에 보면 나라고 돼 있어요 나에 대한 몰입 나에 대한 몰입은 1단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단계에서도 이미 슈퍼의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의식을 각상한 사람은요 늘 알아차리는 사람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슈퍼의식을 은근히 알아차리고 뭔 일 있으면 슈퍼의식에 확 몰입도를 올려서 금방 몰입 4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나에 대한 몰입 구분하세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잘 되면 슈퍼의식이 각성된다 그런데 슈퍼의식을 늘 은근히 알아차린 사람들은 나에 대한 몰입을 이제 나에 대한 몰입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의 몰입 나에 대한 몰입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한 몰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슈퍼의식을 늘 은근히 알아차린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몰입을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죠 왜냐 대상에 대한 몰입 4단계 때나 슈퍼의식과 각성되는데 슈퍼의식이 평소에도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몰라 괜찮아 하면서 슈퍼의식 각성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상에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를 더 잘하면서 슈퍼의식 상태를 끌어낼 수 있겠죠 몰입 4단계로 더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괜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상에 이것만 정리할게요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4단계 슈퍼의식이 각성되는데 평소에 슈퍼의식이 은근히 각성되는 사람은 슈퍼의식에 대한 몰입이 아주 고도로 잘 돼 있지 않더라도 슈퍼의식이 은근이라도 늘 느껴지면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할 때 아주 속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더 어떤 경우든지 몰입을 하는데 더 속해지죠 슈퍼의식이 늘 각성되는 사람들은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많이 알아차리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든 몰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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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